변화시킵니다. 수택 수택 두꺼운 덱을 그런 뜻인가요? 수택 수택 악 수택 수택 자가 3 피치 피치 그냥 수비 3개 올릴걸 밀집 전기 역학 홀로 냉정하 스택 쌓인다 플랜포션 플랜포션 알고리즘 알고리즘 키울 수 있을까 좀 힘들 것 같기는 한데 냉정함 널래 오리알이군 오리알이군 전기 역학 빨리 대신 탈루공신 변개구치 조각무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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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화가... 안 돼 있네 염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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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의 강화는 옵니다 아 미리 집어 올 걸 그랬나 염주 염주 괜찮긴 하겠다 아이씨 염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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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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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봇이라서 수치심 없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Oh, shit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타격은 꽃샘 타격으로 지났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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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심장은 힘들지 않을까 심장도 스택 잘 잡히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제 폭풍 더 강화해봤자 전기역 학수고 나면은 답이 없어 코스트가 없어 미라스로 나오는 거 같으면 강화해볼 것도 미라스로 나오는 거 같으면 강화해볼 수 있을까 심장은 강화해볼 수 있을까 심장은 강화해볼 수 있을까 심장은 강화해볼 수 있을까 초크 아 이거 어디갔어 그래 이게 왜 지금 나와 알고리즘 어차피 키우지도 못할거고 스택이나 더 넣으면 넣지 수 택 병번개에다가 터보 넣고 다른거 넣을수도 있었을텐데 뭐시오 저게 뭐시오 저게 뭐시오 저게 날뛰기 부팅과정 부팅과정 더 넘까 어차피 선천선 꽉 찼는데 지금 4선천이죠 아 더 넘으냐 5선천 만들어 아이스크림 트러블 아이고 가방 그냥 가방 나오면 안되지 아네 메아리 가방이 메아리를 죽였다 베리가 언제쯤 이럴 수 있을까 아이스크림 트러블 아이스크림 트러블 수특이 함께한다 아이스크림 트러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호할게 있나 아 아 메아리 그래도 강호해 놓을까 홀로그램이 대개 두장인가 두장 있네 두장이면 해볼만한가 근데 홀로그램 스탯까지 와야되는데 아 오케이 강호는 그냥 전타는 이미 강호 안해도 필살기기 때문에 아 에이 동작 아니 왜 역할 기록 아니 아휴 안쓰려고 했는데 손 미끄러졌다 킬감 나오나 손 미끄러져서 잘못 썼어 편향 쓰면은 13대 아휴 안쓸려고 했다구요 편향 쓰면은 13대 에다가 48대 킬감 안 나오지 않나 자가 후리각 놓칠 뻔 했네 살려두는게 맞았구나 넷 챔프 태국에 절체드 아 쓰고싶다 시각 이쁘다 팡금 녹느라 렉 걸리는거 봐 아이 좋다 젠풍 하나 방어하는게 제일 세겠지 창방전에서는 차세트 효과가 될 수 있고 나이스 뇌우 구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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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는거 의미 없어도 안 지우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요 뭐 살 거 없잖아 잉크병 쌓까 잉크병이 더 이득이긴 하겠다 아 뭐야 나 차세트 없었어 햄꽃이였구나 전에 부스트 늘어났던거 폭풍 괜히 가만히 있네 그러면 폭풍 괜히 가만히 있네 그러면 아 케이버 토론 참 방식 오, 수신 포션 다 빠진다 체력도 다 빠지고 체력도 다 빠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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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의 코스트에 걸어서 이루어서 에어커스트 너무 쓰레기가 지났는데 죽었네 들어가 메아리 써도 안되려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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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